남자 없이 못사는거 아니야? 아니 근데... 그래서 캐스팅도 많이 당하고 헌팅도 되게 많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송판도 격파할 수 있습니다 송판도 격파 운동하셨나요? 저 태권도 2단이에요 바로 해봐 한 장 먼저 한 장 깨는거 먼저 볼까요? 한 장은 태권도 안되어서 간단하게 실수로 자 2장 한 장은 너무 쉽게 깨는데 내가 봐도 자 2장 화이팅 3장도 돼요? 3장도 돼요? 자 내장? 내장? 내장 괜찮아? 아니 괜찮아요 저 괜찮아요 내장하니까 중학교때부터 헌팅을 당하면서 태권도를 수권도도 했던 자 아잇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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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요 근데 이거 깨면 안돼요? 괜찮아 내 마음이 아프죠 저 괜찮아요 제일 중앙을 때려야돼 아잇! 아잇! 자 그리고 중앙을 꽉 채야돼 어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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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여기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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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 안 아파요 근데? 아 좀 아프긴 한데 괜찮아요 만약 여기 있어 말이죠